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서방세계는 그들의 wishful thinking에 기반해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포브스는 중국의 경제 기적이 끝나고 있다. 알자지라는 오베드로 중국의 고도 성장 시기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 연구소는 중국의 성장을 낮게 재평가한다. 포른어페어즈는 중국의 성장이 종말을 맞고 있다는 등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불과 한 달 전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성장은 서방에 달려있는데 시진핑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기적, 부상, 번영이 끝났다는 기사가 본무를 이뤘습니다. 미국 네오코너의 싱크탱크인 AEI는 2022년 11월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성장은 이런 전망들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1.4분기의 GDP 성장률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여러 경제연구소와 기관, 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예측을 급히 수정해 상향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국의 통계는 거짓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서구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CNBC에 따르면 JP Morgan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6.4%로 올렸습니다. CT도 5.7%에서 6.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도 5.4%에서 5.7%로 올려잡았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COVID-19로 인한 봉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바닥을 치고 오를 일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기저효과입니다. 중국 경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미국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봐야 성장률 1%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은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 퍼포먼스가 우월하다는 낙관론에 치우쳤습니다. 중국에 대한 예측과 논평은 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편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시스템은 반드시 실패해야 하고 실패할 것이라는 신화를 반복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 근거한 대조로 서구 자본주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중국의 붕괴를 예측한 책을 낸 고든창이 결국 웃음거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류 미디어의 신뢰를 잃지 않는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서방세계는 중국이 망해야 한다는 절박한 믿음, 희망, 요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경제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률로 인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중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비적으로 성장을 져야 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평론가들이 종종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세계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조직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식 자본주의라 구사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성장산업을 선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 운용 방식이 서방과는 다릅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는 하지만 모두 국내 부채입니다. 대외 부채는 별로 없습니다. 안에서 온갖 변칙을 동원해 지지고 복구하면서 무식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 경제대에 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미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스탠스를 갑자기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저 실패를 예상하고 투자자를 겁주고 낙관론을 시들하게 함으로써 중국이 실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틀린게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